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 21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낮 기온이 서울 28도, 수원 26도, 춘천 29도, 대구 27도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 산지와 전북 동부, 경북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는데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화창하고 청명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